지금 시작하는 마칩니다! 도쿄에서 아ivers진만을 여행하는 토마토 들어가는 곳입니다. 떡볶이다! 너무 맛있었어임! 입으로 탄수해서 1년도에 만들어진 스타벅스 1호점에 나와있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데에서 봤던 것과 다른 커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가 향구다 보니까 뭔가 특별한 커피들 여기만 이렇게 진연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향도 굉장히 좀 다른 것 같고 이게 1호점이라서 그런지 느낌이라서 그런지 진짜 다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달라스에서 보던 것과는 뭔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스타벅스 1호점에서 지금 따끈따끈한 아메리카노를 주면서 들고 있는데 그게 참 느낌이 이상한 것 같아요 진짜 여기서 스타벅스가 탄생을 해서 저희가 항상 매일 먹지만 1호점에서 시켜서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뜻깊은 느낌도 들고 이렇게 스타벅스가 시작되었군요 맛이 좀 다를까요? 아저씨가 따라서 먹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다른 곳에서 여러분 시켜보는게 사기 때문에 이렇게 스타벅스 1호점에서 혹시 스타벅스 1호점에서 2호점에서 1호점에서 6호점에서 1호점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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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호점을 도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